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고다 광토익 엘씨 주지우입니다. 8월 무더위와 함께 우리가 맞이할 첫 번째 시험 바로 8월 13일 신토익 시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적중특강에서는 시험에 실제로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딱딱딱 잡아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됩시다. 첫 번째 파트 1부터 볼까요? 자 먼저 사진을 보니까 여자분이 되게 베테랑스럽게 그쵸?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되게 멋있게 운전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정답 몇 번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D. A woman is putting on a seatbelt. 오케이 자 먼저 A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A. A번은요? A woman is holding 이라는 단어 아마 들으실 겁니다. 오케이. Holding the, 자 steering wheel 이라는 게 운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보고 어 핸들 그러지 마십시오. 핸들! 그런 거 없습니다. 저거는 steering wheel 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은요? B. A woman is opening a car door. 오케이. A woman is opening a car door 입니다. 여자분이 차문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와 설마 발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자 C번 잠깐 보실까요? C. A wo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자 A woman is 하고 뒤쪽에 보시면 동사가 이겁니다. Getting into. Get into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고요. 마지막 뒤번 보시면요. D. A woman is putting on a seatbelt. 자 A woman is putting on a seatbelt 라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어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 사실은 A번입니다.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holding 이라는 말이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lding. 일반적으로 잡고 있다 거의 다 holding입니다. 근데 이제 동의어가 이제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드리면 holding 그 다음에 grasping 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gripping 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grabb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번을 가지고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A woman is holding 또는 grasping 또는 gripping 또는 grabbing the steering wheel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C번에 getting into라는 말은 들어가고 있는 동작이니까 실제로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오답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앉아있죠. 그냥 sitting 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나와 있는 putting on a seatbelt 라고 나오는데 자 put on 이라는 말은요. 사실 입는 동작을 뜻합니다. 즉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있는 동작을 딱 찍었을 때는 이게 정답일 수 있으나 현재는 이미 맺죠. 그 맨 상태는 wear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답 만들고 싶으면 A woman is wearing a seatbelt 라고 하시면 그때는 정답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주 지루한 프레젠테이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정답 생각해 보세요. 갑시다. 자 몇 번 고르셨나요? 일단 A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케이. 첫 번째는 A man is opening up a laptop입니다. 남자분이 랩탑을 이렇게 열고 있는 동작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음 이제 좀 B번 봅시다. B They're exchanging business cards 오케이. 자 B번은 이거예요. 자 They're exchanging business cards입니다. Exchange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비즈니스 카드는 사실은 명함입니다. 명함. 오케이 알아두시고 이렇게 명함이요. 오케이. 사무용 카드 이러지 마시고 또 그렇죠? 어디 들어갈 때 삑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명함. 그래서 명함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오 그래요? 눈빛으로요? 세 번 봐봐요. C A woman is handing out some papers 잘 봐요. 오케이. A woman is 하고 뒤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handing out some papers 라고 나오는데 hand out 이라는 말이 나누어주다예요. 그래서 이 hand out 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일단은 pass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distribute 라는 단어죠. 이렇게. 사실은 pass나 distribute 그리고 hand out을 나누어주다라고 묶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D번은 D 굉장히 매력적인 게 나왔죠. 이겁니다. 짠. They're attending a presentation. 현재 발표에 참석 중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이겠습니까? 그럼요. D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발표에 참석 중인.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거 보시죠. 자 굉장히 브라질스러운 그런 사진이죠. 자 바나나가 막 걸려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뭔가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풀어보실게요. 시작. 네.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자 일단은 음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넘버 3 A A번은요? Fruits are hanging over some chairs Fruits are hanging over 이라고 나왔는데 뿅! 보시면 이거 자 과일들이 현재 걸려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B번 볼게요. 자 B번 들어갑니다. B Market stalls have been set up 아 잘 안 들리죠? Market stalls have been set up 자 일단 스펠링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Market stalls have been set up 이렇게 나오는데 이 stall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 보이시죠? C A carton of produce is being examined 첫 번째 딱 들어갈 때 A carton of 이렇게 나오는데요. 짠! 저기 이제 carton이라고 해서 종이 상자 같은 걸 주로 뜻합니다. 이제 우유 꽉 같은 거 있죠. 그래서 carton of produce니까 이제 어떤 그 농산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게 종이로 이렇게 한 박스가 담겨있는 거를 뜻해요. 그게 현재 being examined죠. 이렇게 되면은 자 비동사 쓰고 being 쓰고 pp형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번 나오는 포인트인데 보시면요. 원래 비동사에 being 쓰고 pp를 쓰면요. 언제 정답이 되냐면 이 pp를 ing로 만들었을 때 examining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고 있는 주체가 사진에 있으면 정답이고요. 없으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C번은 이깁니다. 자 뒤번 볼게요. D A vendor is arranging some products 끔찍한 얘기네요. 이 보이시는 분들은 퇴마사로 가셔야 돼요. vendor is arranging some products Vendor이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현재 제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어머 무서워. 8월이라고 또 남량 자 정답은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죠.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자 stall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익을 뜻해요 이거. 왜 제가 이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판대라고 하는 거 있죠. 가게에서 이제 팔 때 그 가판대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백문이 불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4인데요. 들어보시고 정답 몇 번인지 한 번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넘버 4 Are you getting coffee or tea? A An ice cream actually? B No, I don't drink coffee. C Every morning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넘버 4 질문은 먼저 이거였죠? Are you getting coffee or tea? 다시 한 번요. Are you getting coffee or tea? Are you getting coffee or tea? Are you getting coffee or tea? 이겁니다. 자 커피랑 차 중에 어떤 거 드실래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답이 쉬우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커피요 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의외의 한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되게 무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A번 봅시다. An ice cream actually? 이럴 수가 A번 보시면요 사실은 난 아이스크림이야 이거죠. 자 B번 볼까요? B No, I don't drink coffee. No, I don't drink coffee. 자 이거 고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다 말씀드리고요. C번 보시면요 C Every morning 얘는 뭐예요? 매일 아침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정답은 예거든요. 자 이제 B번이 왜 안되냐면 사실은 보세요. 예스, 노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A냐 B냐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에는 네, 아니요를 원칙상 못하죠. 이게 무슨 얘기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짜장참폰 뭐 먹을래? 아니? 그렇죠. 너 치킨, 탕수육 뭐 먹을래? 응.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은 아니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A번에 보시면 커피나 T A랑 B가 아니고 뭐예요? 사실상 C를 고른 거죠. 그렇죠? 야, A랑 B 중에 골라 그거 말고 나는 C가 낫지롱 제 3의 선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이 문제 약간 난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나 더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만 풀어보시죠. 시작!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질문입니다. What requirements do I need for the job? 다시 한 번요. What requirements do I need for the job? 자,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처음에 오케이? What requirements do I need for the job? 오케이?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requirements가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들 있죠.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합니까? 이 직업을 위해서는 제가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보죠. 어떤 스펙 필요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A번 볼까요? A Your interview will start at 2.30 갑자기 이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면접은요.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나요? 2시 30분에 시작한다니까. 자, B번 봅시다. B You did a good job. 잘했어! 이겁니다. 자, C번 볼까요? 이런 게 사실은 요즘 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답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자, 봐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거 보통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팜플렛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책자 이렇게.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거의 다 여기다 올려놓죠. 그렇죠? 웹사이트에다가. 그래서 참고로 힌트로 팁인데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서 뭘 찾을 수 있냐. 이런 질문.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냐. 그랬을 때도 이게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can I check my bank balance? 제가 은행 잔고 어디서 확인하죠? 옛날에 진짜 은행으로 갔죠. 어, 누나. 저 은행 잔고 확인하러 왔는데 어, 잔고는 20원이야. 와!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You can do it online. 웹사이트. 이런 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can I get the coupon? 쿠폰 어떻게 구하죠? 옛날에 이제 잡지 살고 오렸죠. 오, 진짜 옛날 얘기네요. 요즘은 웹사이트죠. You can download it from our company's website.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requirements는 여기 써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자, 6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ber 6. 질문은 이렇습니다. Isn't this vacuum cleaner user friendly?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user friendly. 자, user 이 사용자죠. 사용자에게 친절한 이에요. 한마디로 사용하기 쉽려한 얘기입니다. So, isn't this vacuum cleaner user friendly? 사용하기 쉬워요? 자, 그럼 대답으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A번 볼까요? A. A번입니다. Yes, he's very friendly. 이럴 수가! 잠깐만요. A번에 보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케이. Yes, 라고요. 자, 이분 누굽니까? 설마 청소기요? 벌써요? 앞으로는 AI가 아직은 휴머니 그래도 아무리 알파고가 비번 봅시다. B. I haven't used it yet. 이 질문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저 아직 안 써봐서 몰라요.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C번 볼까요? C. I don't think it's clean. 이럴 수가! 자, 시험 보니까 I don't think it's clean. 야, 그거 깨끗한 것 같진 않아. 뭐가? 너, 마음. 이렇게. 오케이. 자, 정답은 그래서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질문한 사람한테 어떤 적절한 답을 해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오히려 무한하게 만듭니다.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6번의 특징이기도 하고 요즘 시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얘기는 또 현장 강의에서 많이 또 드리고 있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들어가시죠. 시작!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켓 anytime this week. 나름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You can pick up your jacket anytime this week. 이번 주 아무 때나 그냥 자켓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니까 이거는 딱히 질문이 아니죠. 그냥 평서문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사람이 다시 뭘 물어볼 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맞장구 칠 때가 많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 볼게요. 그 A번드. 다시 한 번요. 자, 예스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뒤에서 헛방지를 했군요. 자, 그래요. 자켓은 당신한테 딱 어울립니다. 그러면 쟤 보고 입으란 얘기입니까? 자존심 상하게. B번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 맞장구를 딱 치는 게 평서문의 정답이 많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So, great! I'll stop by tomorrow. 그럼요. 감사합니다. 내일 그럼 내가 갈게요. 가서 그냥 갖고 오죠. 이런 얘기고요. 자, C번 보시면요. C Please pick me up at the station. 야, 이분 이기적이네요. Please pick me up at the station. 오케이. 자, 이분이 뭐라고 하면 자, Please pick me up at the station. 여기서 좀 데려가 주세요. 왜요? 자켓까지로 가게요. 설마! 설마! 거기까지는 안 가죠. 정답은 B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오케이. 평서문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C번이 정답을 위해 정말 인성이 바닥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답이 아니겠죠. 자, 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보시죠. 시작!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So, why are there so many boxes in the hallway? 복도에 왜 이렇게 박스들이 많습니까? 라고 왜냐고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왜냐고 물어봤을 때는 가장 쉬운 거는 because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생략을 하고 내버립니다. 자, A번을 먼저 볼까요? A I'm going to buy some books 음, 상자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 I'm going to buy some books 나 책 썰어갈 거야! 이겁니다. 오케이. 자, B번 보겠습니다. B Yes, I think we have plenty 아, B번은 답이 안 되죠. 예스가 나온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왜? 자, 생각해 보세요. why 같은 거는 이거는 의문사라고 하죠. 의문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who, where, when, what, which, why, how 이렇게 자, 이런 질문들은 절대로 예스, 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을 들어볼까요? C We're moving to another floor 다시 한번요 We're moving to another floor 자, We are moving to another floor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잘 봐요. 답이 예거든요. 자, 일단은 앞에다가 because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박스가 많아? A 왜냐하면 내가 책을 사러 갈 거거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B번 봐봐요. 자, 왜 이렇게 책이 많아? 응 오케이, 자, 10번 자, 왜 이렇게 박스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층으로 이사를 갈 거라 여기다 짐을 담아야 되잖아 라는 뜻이 담겨있는 게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앞에 because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꽤 많은 문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TV였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가 나오자. 자, 여기다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네, 자, 문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When is our new laptop plan to launch? 다시 한번요. When is our new laptop plan to launch? 질문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When 이렇게 So, when is our new laptop plan to launch? 자, 우리의 새로운 랩탑이 언제 출시될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핵심은 when이죠, 그렇죠?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A번 먼저 볼까요? A It's been three years 자, A번 보시면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It's been three years 3년 됐습니다. 이렇게 자, 왜 늦겠습니까? 그냥 when만 기억하시면요 마치 3년이 답 같죠. 자, 그러나 B번 들어보시면 말이 다릅니다. B번은요 B 짜잔 Not until next year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so Not until next year 내년까지는 아니에요. 즉, 내년이나 돼야 출시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수연 보시면 C Why don't you join us for lunch? 어, 갑자기 당황스러워 이렇게 예, Why don't you join us for lunch? 우리랑 점심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뜬금없는 작업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질문에 launch가 있잖아요. 이건 출시하다고 얜 진짜 점심 아닙니까? 근데 뭐가 비슷하죠? 발음이 비슷하죠. 파트 2의 아주 오래된 적폐죠. 그쵸? 비슷한 발음을 내서 상대를 꼬신다. 뭐 이런 겁니다. 정답은 사실은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사실 얘네가 시제가 완전히 거꾸로죠. A번은 3년이 됐다니까 사실 옛날을 얘기한 거죠. 사실상 과거고 B번의 내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를 얘기한 거죠. 사실상 얘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데 언제 나오냐는 얘기니까 정답으로 맞는 거는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시제가 완전히 딱 뒤바뀐 거죠. 오케이 자, 이게 9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파트 짠 3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 11, 12번 잠깐 보실까요? 10번 보시면요. 질문이 이렇죠. 자,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현재 화자들은 아마도 어디에 있을까요? 에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있을지 약간 추정하게 만듭니다. 그냥 막 대사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딱 생각해서 고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자, why did the men decide to start running? 남자분은 왜 달리기로 결정했습니까? 특이한 질문이네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get for the men입니다. 자, 남자를 위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여자분이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쵸? 오케이 자, 이 세 문제 한번 문제 쭉 풀어보시고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풀어보시죠. Hi, Emmet. It's nice to run into you here. Do you come to this park often to exercise? Hi, Zoe. Actually, it's my first time jogging here. My doctor said I should exercise more. but the only time I have is before work so I came out for a run this morning. I'll have to figure out what to do when the weather is rainy or cold, though. Oh, I just joined a gym last week. If you're interested in checking it out, I'll get you a free pass for one day. 네, 잘 골라보셨습니까? 먼저 10번부터 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이렇습니다. Hi, Emmet. It's nice to run into you here. 자, it's nice to run into you here.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건 표현인데요. run into란 말이요. 누구누구랑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런 표현이요. 누구누구랑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bump into란 말도 있습니다. run into, bump into. 맞닥뜨리다, 마주치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가 어디냐는 바로 여기입니다. Do you come to this park often to exercise? 이 파크에 자주 와?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그렇습니다. In a park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남자분이 왜 뛰기로 결정했냐. 그러니까 남자분이 운동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만난 거죠. 그래서, 어? 야, 너 오랜만이다. 딱 하고 이제 남자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이야. 여기서 뛰는 건 처음이야. 아, 그렇군요. 의사.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운동해야 된대. 왜? 너무 안 건강해서. 자,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유일하게 뛸 수 있는 시간은 일하러 가기 전밖에 없어. 이거죠, 그렇죠? 뛰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린 선생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야, 그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나 보자. 야, 뛰어. 왜요? 난 뛰면 너 죽어. 왜? 힘든 거예요. 오케이. 자, 쉬운 걸 볼까요? 오케이. 여자분이 뭘 얻어서 주냐면요. So, I came out for a run this morning. 오케이. I'll have to figure out what to do when the weather is rainy or cold, though. 남자분 걱정 이거야. weather is rainy or cold, though. 대체되고 어쩌지? 파크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시면요. Oh, I just joined a gym last week.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헬스장에 등록했어. 끝났죠? 노답입니다. 남자분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그래서 If you're interested in checking it out. 혹시 관심이 있으면 I'll get you a free pass. Free pass라고 나왔습니다. Pass가 이제 영국식 발음이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pass라고 하겠죠. Free pass니까 공짜로 운동할 수 있는 권 같은 겁니다. 즉, 이 사람이 회원은 아니나, 뭘로요? 게스트로 한번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하겠다라고 여자분이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대화가 끝나죠. But one day. 이렇게 해서 남자분은 꼼짝없이 헬스장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맞춰봤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13번입니다. 자, according to the man. 남자분에 따르면요. What are the tickets for? 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표인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why does the woman decline? decline이 이제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왜 거절하는가? 이런 얘기고요. 15번은요. 자, what will the man probably do next? 아마도 남자가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딱 이거를 내가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화 속에 살짝 녹여낼 겁니다. 여자분이 얘기하고 남자분이 오케이 할게.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요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Hey, Anna. I have two tickets for a musical Friday night, but I can't go. What? Why not?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this weekend. Hey, didn't you tell me that one of your friends is visiting you this week? You could take these tickets if you'd like. Thank you, Paul, but we already bought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that night, actually. Ah, I see. Hmm. Then what should I do with these tickets? Well, why don't you write a note about the tickets and post it on the notice board in the staff lounge? There must be someone who wants them. 자, 그래서 13번 먼저 보시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Hey, Anna. I have two tickets for a musical Friday night. 이럴 수가. 너무 쉽다. 남자분이요. 내가 표가 두 장 있는데 musical이래요. Friday night이라고. 하필은 왜 두 장이 생겼을까요? 전형적인 작업의 고전. 그만큼 여기까지야. 14번. 네, 너무. But I can't go. What? 어? 반전인데요. But I can't go. 남자분이 못 간대요. 그럼 이거를 설마 팔려고. 아, 그래요. 재테크네요. What? Why not? I have to go on a business trip this week. 남자분 출장 갑니다. business trip. 그래가지고. This weekend. Hey, didn't you tell me that. Hey, didn't you tell me that. That one of your friends is. One of your friends is. 이번 주에 비즈링 한다고 하지 않았어? 또 친구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표가 두 장이니까 너희들한테 설마 팔진 않겠죠. 네, 그런 건 다음 세상에서. You can take these tickets if you'd like. 원하면 가져가. 착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질문이 뭐예요? 여자분이 심지어 거절하죠. 공짠데. 얼마나 싫었으면. Thank you, Paul. But we already bought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that night, actually. 그날 밤 우리는 basketball game. 농구를 보러 가기로 했어. 즉, 뭐죠? 다른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행사라고 정리되어 있는 바로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씀인데 사실 잘 모르실 만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동의어로 이게 있어요.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 저거 기능 아니야?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친구, 사실은 이벤트랑 동의어로 행사라는 뜻으로도 가끔 쓰인답니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펠링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O, C, C 하고요. 이렇게. 네, 이거죠. occasion이라는 단어. 오케이. 그래서 function, occasion, 그리고 event까지 전부 다 뭐예요? 행사.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남자가 다음으로 할 일이 뭐냐는 건데 자, 들어보시면요. 여자분이 well, why don't you write a note about the ticket? why don't you write a note about the tickets? 야, 티켓에 대해서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보는 게 어때? 뭔가 공지를 써보는 게 어때? 아, 결국 안 표로 가나요? send post it on the notice board in the staff lounge. 아, 오케이. send post it on the notice board. and post it on the notice board. 그리고 게시판에다 붙여놔. 누구를 위해서? 어디다가? put it in the staff lounge. staff lounge에다 붙여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어, 진짜 뮤지컬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남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든가 아니면은 공짜로 받든가 하겠죠. 그리고 뒤에는 끝납니다. 누군가는 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아마 그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를 쭉 종합해보면은 티켓에 대해서 뭐라도 써서 어떻게 갖다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게 정답이 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post라고 뒤쪽에 단어가 뭐예요? information이죠. 사실은 이제 이 단어가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nformation은 정보잖아요. 그 뭔가를 뭔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즉, 뭔가 물건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정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는 보기에 이 단어가 써있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장 강의에서만 하는 건데 찍어버렸네. 오케이. 자, 기밀루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블러친보드라고 나와 있죠? 게시판입니다. 아까 notice board라고 그랬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남자분 표값 많이 받길 바라면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짠! 이렇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까요? 자, 보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the man's call? 입니다. 남자분의 전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원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생각해서 더 비슷한 말이잖아요.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뭐가 목적이야? 너 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가? 그 다음에 왜 남자분께서 Is it right? 어, 진짜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 파악 문제는 앞에랑 뒤에 이거 전체 흐름을 놓치면 절대 맞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왕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번은요. 자, What does the woman imply about the delivery? 배송에 대해서 여자분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분이 쓱 흘리는 거죠. 이렇게. 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케이, 자, 1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 I bought some shoes on your website. 자, I bought some shoes on your website. 제가 그 신발을 그쪽에서 샀는데 웹사이트에서요. Last week. 지난주에 샀죠. But I still haven't received them. 아직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마 컴플레인 같은 거라고 전화했는 거 딱 봤더니 그런 내용이 없죠. 자, 조금 더 보세요. Could you update me on the status of my order? 오케이, 다시 한 번요. Could you update me? 최신 소식을 알려줄 수 있나요? Me on the status of my order. The status of my order 인데요. 자,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status. 이게 상태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게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주문한 게 사실은 언제, 언젠데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냐고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딱 쓸 때 진짜 많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status of an order.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The reference number is 365020. 남자 주문 번호가 이거고요. Okay, let me take a look. Okay. I see you ordered the brown rachete shoes. Brown shoes 사셨죠? And that they were shipped out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발송됐습니다. 배송됐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Is that right? 그래요? 이겁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They should have arrived. 그럼 와야죠. 이겁니다. 한마디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 A번 보시면요. 남자분이 제품의 퀄리티를 믿지 않는다. 자,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건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B번 보시면요. He would like to speak to a supervisor. B번은 진정한 이게 뭐니까? 이게 을의 갑질이죠. 그쵸? 네, 먼저 하면은 사장 나와! 이겁니다. 그쵸? 그 정도는 아니겠죠. 자, 10번 보세요. He disappointed. 실망했죠. 뭐해? 서비스에 실망했죠. 아이, 어떻게 그래요? 금요일 날... 자, D번 보시면 He wants to accept a discount offer. 할인 제한을 받아들이고 싶다. 아직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자, 볼게요. I wanted to give them to my brother at his party this coming weekend. 다가오는 그 파티에 내가 우리 브라덜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죠. 그쵸? D번이 정답이 되려면 남자분이 정말 공짜를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그쵸? 이거밖에 몰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자분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야 하죠. protect. 방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그래서 As this Monday was a public holiday. 여자분이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As this Monday was a public holiday. Monday가 public holiday. 공휴일이었죠. 그러니까 뻔뻔한 게 아닌데요? 이거 정상이죠? 공휴일이었으니까 당연히 뭐게 됐겠어요? It's normal for deliveries to take just a little longer than usual. 약간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죠. It's normal for deliveries to take just a little longer than usual. Normal 한 거죠. 그쵸? Little longer 한게요. 그쵸? 선생님, 남자분이 이상한 분 아닙니까? Feel free to call back tomorrow if they haven't come. 만약에 내일까지 안 오면 전화해봐요. 다시 한번 전화해보란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암시하는 건 이겁니다. 야야야, 아니, 금방 가 기다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조금 성급하시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아니, 왜냐하면 공휴일이 껴있는데 자기가 주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보통 공휴일이 껴으니까 배송이 좀 늦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까지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올 것이라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답지를 막 블랙리스트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보시죠. 19번 자, 질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 are the speakers scheduled to do? 자, 화자들이 현재 뭘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요. 자, 왜 남자분께서 Not able to help the woman 여자분을 왜 못 도와줍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마 여자분이 먼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군요. 자, 그리고 보시면 Look at the graphic 여기 나와 있죠. 자, when will the woman probably lead her session입니다. 오케이. 자, 보니까 보기에는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로는 날짜가 아니고 이름이 대사로 나옵니다. 이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 Hi, David. I need to talk to you about the training session for the new recruits that starts tomorrow. Yes, Tilda. I'm working on my part of the talk. I am supposed to do it on the third day. Right? Actually, I was hoping that you might be willing to switch with me on the first day. I'm not feeling well today and I'm worried that I won't be better by tomorrow. I'm sorry to hear that but I'm going to be in Dayton on a business trip. Hmm. I can't ask Will because he has to go last. Actually, Jane told me that she is all prepared for the event. I think you can switch with her.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Hi, David. I need to talk to you about the training session. 자, 내가 training sess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And for the new recruits that starts tomorrow. 저 뒤에 봐봐요. And for the new recruits. For the new recruits입니다. Recruit이라는 게 동사로는 채용하다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는요. 신입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이라고 하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남자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씁쓸하지만. That starts tomorrow. 오케이. Yes, Tilda. I'm working on my part of the talk. 내가, 내 거 내가 준비하고 있어. I am supposed to do it on the third day, right? 내가 세 번째 날 하는 건데. Actually, I was hoping that you might be willing to switch with me. 아, 나는 네가 나랑 스위치해줄 수 있는지 궁금했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일정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요? Me on the first day. First day인데. 이거 혹시 가능해? 이렇게. 그러니까. I'm not feeling well today. 오늘 내 몸이 안 좋아서. And I'm worried that I won't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분이. I'm sorry to hear that. 허허, 참 유감이군. But I'm going to be in Dayton on a business trip. 나는 출장 가. 아프지만 미안. 이겁니다. 오케이. 남자분은 그래서. 예, 같이 아픈 건 아니고요. 정신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남자분께서는 뭡니까? 그쵸, 그쵸. 가는 거죠. He will not be in the office. 출장 가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Hmm, I can't ask Will because he has to go in the office. 여자분이요. Hmm, I can't ask Will. I can't ask Will입니다. 오케이, Will이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그렇죠? 얘한테는 내가 부탁을 못 하겠어, 죽어도. 왜냐하면 뭐. Because he has to go last. 오케이, 걔가 마지막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Actually, Jane told me that she is all prepared. 자, 봐봐요. Actually, Jane told me that she is all prepared. Jane told me that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Jane이 얘기하기를. Actually, Jane told me that she is all prepared for the event. 자,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 그러면. I think you can switch with her. 걔랑 스위치해봐. 이겁니다. 자, 여자분은 그럼 누구랑 바꾸면 됩니까? Jane이랑 바꾸면 되죠. 그래서 May 2nd.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형적인 시각 정보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야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22, 3, 4번입니다. 22번 보시죠. What industry, 어떤 산업에, does the listener work in? 오케이. 청자라고 나오는 걸 바로 읽어서 파트 4입니다. 오케이. 자, 청자가 과연 어떤 산업에서 종사하십니까? 그 다음에 2, 3번 보시면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거 남겼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자, 화자의 말에 따르면 What does the company offer to do for the listener? 회사가 청자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합니까?입니다. 오케이. 나름 좀 무난한 문제죠. 오케이.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Hi, Brenda. This is Raina Yoon from BH Media Partners in London. It was a pleasure having a phone interview with you for the web designer position. I was impressed with your portfolio and your background in web design. That's why we'd like you to visit our office in London to have another interview with us in person. The company will cover your plane fare and hotel stay. Please give me a call back so that we can set up a date for the interview. 오케이. 자, 22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i, Brenda. This is Raina Yoon from BH Media Partners in London. 여자분이 뭐 런던에 계시는 누구누구이신가 봅니다. 자, 근데 It was a pleasure having a phone interview with you. 자, It was a pleasure having a phone interview. 전화로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아, 웹 디자이너 포지션을 뽑는 중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도, 그렇죠. 이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 그리고 메시지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내가 포트폴리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로 면접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그렇죠. 이게 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도 좋고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That's why we'd like you to visit our office in London. 런던으로 직접 오셔가지고요. To have another interview with us in person. 그래서 직접 in person. 한 번 인터뷰를 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 남기신 거고. 자, 이제 그 컴퍼니에서 해줄 게 있죠. 런던까지 오시니까. 에이, 그렇죠. 오케이. 자, 들어볼까요? The company will cover your plane.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company will cover you. The cover. Cover 이란 말이 보장해주고 이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 cover 하고 뒤쪽에 Your plane fare and hotel stay. 이거죠. Your plane fare. Plane fare이니까 비행기 표 값이고요. 그 다음에 And hotel stay. 호텔 stay니까 숙박까지 전부 다 돈을 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Cover some expenses. 그렇죠.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좀 우리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인터뷰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유망주면 그렇죠. 그래서 5라고 돈까지 준다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 계세요. 25번입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하고요. Of the man's visit입니다. 남자분의 방문의 목적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남자분이 About the Z10 이거는 딱 보니까 어떤 제품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은요.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write down? 그러니까 스피커가 리스너들한테 야야, 너네 있잖아. 좀 이렇게 받아 적어봐라고 이것 좀 써봐라고 얘기 부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27번 정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store. It is my pleasure to present to you our award-winning hairdryer line. Today, I'll be showing you two of our latest models. The first one is the Z9 and it comes with great features. The most popular feature is the ability to adjust the heat setting along with the speed setting. Now, this one is our newest model, the Z10. This is a state-of-the-art dryer that provides all the features of the Z9 but you can move around freely and not have to worry about the annoying cord. Okay. Now, I would like each of you to come up here and try out the dryers. Once you've done that,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with the model you like most. 자, 보겠습니다. 25번부터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store. 자, store 초대자 감사드립니다. 하고요. It is my pleasure to present to you. 자.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영광입니다. To present to you. 발표하게 되어서요. Our award-winning hairdryer line. Hair dryer line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분이 가서 이제 뭐 하냐면요.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죠. 딱 보니까 이겁니다. 제품을 가지고 이게 말이죠.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범 시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demonstrate 하는 겁니다. 제품을 가지고 자, 그리고 보시면요. The first one is The first one is Is the Z9 Z9 이 제품은 아니죠. 자, 그리고요. And it comes with great features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The most popular feature is The ability to adjust the heat setting along with the speed setting 이거는 전부 다 이 제품이 아니고 Z9의 특징입니다. 자, Z10은 사실은 저게 아니에요. Now, this one is our newest model. The Z10 이제부터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This is a state-of-the-art dryer 굉장히 최신이고요. That provides all the features of the Z9 Z9과 똑같은 거를 모두 다 제공합니다. 플러스 뭐가 있겠죠. But you can move around freely and not have to worry about the annoying chord 다시 한 번요. But you can move around freely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And not have to worry about the annoying chord 코드 걱정 없이 코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코드가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코드리스 그렇죠? 단어 뒤에 리스가 있으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드 리스한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Z10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리스너한테 이제 야, 받아 적어줘. Okay. Now I would like each of you to come up here and try out the dryers. Dryer 한 번 써보시고요. Once you've done that. 한 번 써보신 다음에는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with the model you like most. 이거죠. Please fill out the form here with the model you like most. With the model. Okay. 모델 넘버를 적어주시면서 fill out the form.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You like most. 가장 좋았던 거를 모델 넘버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 결과로 뭔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28, 9, 30번 보시죠. 자, 28번은요. Who is Jimmy Butler? 입니다. 오케이. Jimmy Butler는 누구인가죠? Jimmy Butler는 딱 봐도 사람 이름이니까 이거는 대사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9번에 자, What happened in the? 하고, 오,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히딩크의 나라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대사로 나오겠죠. 마지막에 보시면요. What are listeners encouraged to do? 자, 무엇을 현재 청자들이 하도록 약간 요청, 격려, 고무당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스피커가 listeners들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출발! today I am happy to host Jimmy Butler, the head engineer for the Lockheed Motor Company. Mr. Butler and his team members have created a car that runs solely on hydropower. As a matter of fact, Mr. Butler is fresh off his trip to the Netherlands, where the Aquos, their upcoming car, has been test-driven for the first time. Today, he will be presenting to us the innovative features of the new car. At the end of the show, you will even have an opportunity to direct your questions to Mr. Butler. Everyone, please welcome Mr. Jimmy Butler.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오케이. 자, 해설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요. Today, I am happy to host Jimmy Butler. 오늘 Jimmy Butler 씨를 모시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The head engineer. 나와버렸네요. The head engineer. The head engineer.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뒤에 슬슬 얘기가 나오겠죠. For the Lockheed Motor Company. 모델 컴퍼니니까 자동차 회사입니다.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Mr. Butler and his team members have 자, 이 팀 멤버랑 이분이랑 같이요. have created a car that runs solely on hydro power. hydro power, 수소 파워로만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인데요. 와, 2030년에 있을 만한. as a matter of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보시면요. as a matter of fact, Mr. Butler is fresh off his trip to the Netherlands. 지금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셨죠. 뭘 하고 오셨냐면 이거라고 오셨습니다. were the aquos, their upcoming cars. 이게 were the aquos. aquos라는 게 차 이름인 것 같은데, 모델 넘버인데요. their upcoming car. 이 다가올, 앞으로 출시될 차인데요. has been test driven for the first time. 이거죠. has been test driven. has been test driven. 이렇게. test drive 자체가 시운전을 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송태로 써서 has been test driven이니까 시운전 된 거죠. 네덜란드 가서 뭐하고 온 겁니까? 차를 직접 주행을 해본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겁니다. try out. try out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처음 시도해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ehicle이 try out 되었습니다가 정답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너들한테 자, 이제는 뭘 부탁드리겠죠? Today he will be presenting to us the innovative features of the new car. 새로운 차의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특징들을 보여드릴 텐데 At the end of the show, you will even have an opportunity to 자, 심지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허무하게 정답이 쉽습니다. To direct your questions. Direct your questions. To Mr. Butler. To Mr. Butler. Okay. Direct something to 누구누구. 누구한테 뭐뭐를 이렇게 향하게 하다. 그래서 당신의 질문을 Butler 씨한테 향하게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Everyone, please welcome Mr. Jimmy Butler. Let's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한마디로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어머나, 저기 있습니다.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특히 뭐 의도 파악 문제도 있었고요. 동의어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도 어려운 단어 하나 드렸고 파트 2도 약간 특이한 문제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언제고? 여러 번 재생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부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태의 개시 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라 예수 교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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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